지난 9일부터 전국투어를 시작한 염태영 수원시장. 이번 전국투어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이번 지방재정개편의 부당성을 함께 공유하고 또 우리시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첫날인 9일에는 충남권을, 10일부터는 전북과 전남을 차례로 찾아 정부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하향평준화 시키고 있다며 지방재정개편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9일 만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방재정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 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전국투어는 충남 금산군을 시작으로 대전지역 자치구와 전남, 영남을 방문하며 이번 주까지 이어졌는데요. 박동철 금산군수 등 방문지역 지자체장들은 풀뿌리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며 공감을 함께했습니다. 16일에는 국회에서 개최되는 긴급좌담회의 토론자로 나서 전국투어에서 만난 총 15개의 자치단체장이 전하는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과 재정확충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역투어 영상을 게시해 시민들이 열띤 응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원ITV 윤미지입니다. 수원ITV 윤미지입니다. 수원ITV 윤미지입니다.